지금까지 지역 창업 생태계는 대부분 정부 주도의 공공자본으로 조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역 창업 생태계 변화를 주도하는 체인저로서 지역 생태계를 민간 자본과 연결하는 사례를 들어보기 위해 유상훈 데이비 펜터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감기는 다 나았는데 아직 목이 좀 잠겨서요. 목소리가 좀 이러는 부분을 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주도하는 민간 자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요. 제이비 벤터스 의상훈 대표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반쯤 채워진 물컵을 볼 때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문이 반이나 아직 남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 창업 생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저는 지역 창업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지역 창업 생태계가 어떤 건지가 저에 대한 시작점이었거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역마다 각 지역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특화된 주력 산업이 있습니다. 그 주력 산업은 결국적으로 그 지역의 십수년간에 기관과 대학과 연구원들이 노력했던 엄청나게 강력한 특화 산업에 맞춰진 인프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인프라는 사실은 서울, 경기에 비해서도 지역만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력 산업 분야에 맞춰서 지역 창업 생태계의 정말 중요한 구성원인 기관과 대학, 연구원 이들의 역량이 결국은 지역 창업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자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기관, 대학, 연구원들이 다양한 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자 기관마다도 또 차별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이 지역 창업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과 대학, 연구원들이 결국적으로는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기관과 대학과 연구원에 각각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관과 대학, 연구원들은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서로 간에 또 경쟁을 하거든요. 그때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과 경쟁력을 얘기하는데 정작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에 가는 그런 여정을 살펴보면요. 대학이 창업 지원 사업을 가져가고 기관이 연구개발 기술이전, 기타 멘토링, 인프라 제공이 결국은 기관과 대학, 연구원에 맞춰서 차별성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지역의 창업 생태계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이 결국은 지원 사업들이 태스크적으로 파편화된 것들을 지원을 받으면서 창업을 하게 되는 게 저희 지역의 현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 창업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봤을 때 저는 단계를 세 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창업 단계인 3년 차, 성장 단계인 3에서 6년 차, 그리고 완성 단계인 6에서 9년 차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예비 창업자를 창업을 시킨다면 저희 지역에 있는 기관과 대학, 연구원은 서울, 경기도에 어디에 견주어도 엄청나게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단계를 간다고 했을 때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결국은 지역에 있는 주체들이 3년 미만의 기존의 초기 창업자들을 도와주면서 키웠던 경험은 너무나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만약에 바라보는 게 유니콘이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성장 단계를 벗어나서 완성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기관들은 경험과 자본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이 기관과 대학, 연구원들은 이 경험과 자본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수도권과의 갭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기관과 대학, 연구원은 월등하게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경쟁력은 저는 정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험과 자본과 네트워크가 필요해서 서로 간에 협력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고요. 이 자본이 결국은 저는 민간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저의 경험과 그리고 저희 회사가 만들어졌던 민간 자본이 결국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창업 지원 기관들과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에 최초의 그런 민간 엑소리리터를 설립을 했고요. 만들어지자마자 저희가 지역에 없었던 최초의 팁스 운영사가 되고 그리고 지역의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가 없었는데 결국은 지역에 이제 열악한 이런 창업 상황에서도 경험과 민간 자본이 만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성과를 창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2011년에 지역의 창업가로 시작해서 2016년에 한화의 회사를 매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게 뭐냐면 각각 이 기관들은 지역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이 정말 잘 돼야 된다. 지역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런 진정성이 결국은 되게 강력하게 바인딩이 되면서 이런 벤처 생태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창업자를 바라보면서 창업자였을 때 지원을 받았던 산학연의 인프라와 지원 사업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후배 창업자들에게 좀 더 심리스하게 그런 것들을 연결하면서 빠른 성장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가능성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접 PI를 가지고 직접 자본으로 투자하고 팁스를 만들어주면서 유망한 기업들을 초기에 많이 만나면서 지역 산학연과 협력하는 것들이 워킹이 되면서 이런 성과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간 자본과 이 산학연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창업자가 필요한 그런 태스크 중심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유니콘을 키우려고 하면 초기에 맞춰서는 지역에 있는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연결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통 이제 초기에 투자자들이 투자하게 되면은 아이디어 팀빌딩 단계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진입하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산학연이 가지고 있는 태스크가 결국은 자본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크적 역할을 하게 되면은 초기 스타트업이 된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연결할 때 저는 특화산업 인프라를 반드시 민간 자본이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화산업 인프라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창업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중견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기업마다 많은 유보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입장에서도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오픈이노베이션 하듯이 지역에 있는 중견 중소기업은 훨씬 더 이런 오픈이노베이션의 니즈가 되게 높고 반드시 즉시 오픈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 민간 자본 플레이어들은 왜 이런 스타트업을 통해서 오픈이노베이션을 하지 못하냐라는 것은 결국은 민간 자본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공했던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지만 이런 사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이 저희 지역에 들어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디어 빌딩 단계부터 선발할 때 지역에 있는 대학과 기관과 연구원과 협력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육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투자를 통해서 이후에 이제 다양한 시장 진입에 대한 것들을 도와주는 게 자본을 중심으로 연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역의 주력 산업이 연결되는 유망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발굴을 했고요. 제가 창업한 곳이 충청남도다 보니까 가까운 지역이긴 하거든요. 저희는 2차전지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거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업들에 지역에 있는 중견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도 있고요. 산업단지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이거를 사업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과제도 있거든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수요 기술 개발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섹터에 맞는 그런 플레이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찾은 것은 2022년에 잉클이라는 회사를 저희가 찾았고요. 잉클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산업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결국은 제주 현장에 있는 스마트 팩토링 하려면 디지털화가 필요한데 이런 기술력과 제품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저는 바로 지역에 있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분들을 찾아가서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진 것을 보여줬고요. 그 플레이어가 다시 또 자본을 가지고 잉클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잉클에 투자하고 나서 사실 10개월 이내에 35억 원에 투자가 됐던 것들은 제가 얘기 드렸던 민간 쪽에 있는 시장의 플레이라고 있는 플레이어들과 연결하면서 그런 성과가 가속화됐기 때문입니다. R&D나 제품을 만드는 부분은 스타트업이 하고 있지만 소재 부품 장비 쪽은 반드시 수요 기업에 대한 그런 시장에 대한 인터뷰가 필요했고요.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자마자 투자 결정도 되게 빨라지고 그런 투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또 다른 민간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단계간에 35억 투자를 만들어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S머티리얼이라는 실리콘 은극 소재 기업을 저희가 찾았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중견기업과 그리고 연구소에 이런 기술에 대한 수요라든지 퀄리티에 대한 것들을 스크리닝을 통했고요. 이후에 또 저희 지역의 2차전지에 관련된 플레이라고 있는 중견기업의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 과정은 와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역시나 이들이 또 민간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가 투자한 이후에 똑같이 공교롭게도 35억 원의 투자를 이뤄냈습니다. 그 부분을 원하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학연 인프라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민간 자본을 가지고 협력을 하면서 되는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들어진 성과가 결국은 산학연에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정말 중요해 볼 수 있는 실적이자 성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단독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결국은 유니콘을 만드는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자본 중심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하게 됐을 때 경험치가 쌓이고 이 경험이 인사이트가 돼서 역량이 되면 이런 것들을 되게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중요하게 바인딩이 되려고 하면 서로 간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이 업에 대한 파트너십이 저는 되게 강력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플라이휠을 빗대어서 얘기했는데요. 이 발굴과 보육 투자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 점선으로 원형선이 저는 민간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자본을 가지고 발굴을 시작하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육했던 그런 경험치가 축적이 되고 민간 자본을 통해서 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한 경험치를 지역에게 연결해주면 이 오픈이노베이션이라는 민간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회사가 밸류업이나 혹은 엑시트를 하게 되면 이 성과가 경험치가 됩니다. 그 경험치를 저는 민간으로서는 반드시 지역에 있는 기관과 대학과 연구원과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경험치들이 결국은 다시 발굴할 때 지존의 오픈이노베이션의 경험에 좋은 경험을 했던 지역 외에 대중기관 기업들이 또다시 많은 캐피탈 게인을 만들어주고요. 그럼 저 점선이 이제는 좀 더 두꺼워지고 강력해지겠죠. 그럼 또 발굴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지역에 있는 수요처와 같이 발굴하게 되면서 오픈이노베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것들이 또다시 보육이 더 강력해지게 되고 오픈이노베이션 경험도 플레이어가 다양해지면서 더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요처와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간 자본을 형성해서 밸류업과 엑시트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경험치가 지역에 있는 산하경과 축적이 될 수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 또 다른 이런 사례들이 지역에 있는 대중기관 기업에 흘러들어가면서 많은 민간 자본이 지역의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려면 결국은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두꺼워지고 영향력이 생기고 인사이트가 강력해질 수 있도록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선발, 보육, 투자, 오픈이노베이션에 일관된 모든 것들에 대한 경험을 지역에 있는 기관대학 연구원과 공유하고 협력을 해야지 지역에 있는 기관대학 연구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협력이 필요하냐면 이들도 지원하다 보면은 그 뒷단에 대한 부분 가려진 그 그레이 존을 경험해보고 싶은 니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단순히 사업 지원하는 것을 벗어나서 지원했던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까지 함께 가고자 하는 니즈의 지역의 강력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들이 결국은 지역에 있는 더 많은 캐피탈 게인을 만들어주게 됐을 때 비로소 지역이 자생하고 민간 자본으로 서스테이블한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런 성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바로 진정성입니다. 정말 지역에 이런 생태계, 이런 산업이 발전되고 지역에 있는 후배 창업자들이 정말 어려움 없이 성장하기 바라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이 모이게 되면 이 과정이 정말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 진정성이 있어야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고요. 그걸 돌파했을 때 각각 모든 플레이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삼성전자를 나와서 창업을 할 때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준비된 창업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천만원짜리 지원사업 하나가 저한테는 트리거가 됐거든요. 그 지원사업에서 천만원이란 돈을 쓰고 나면서 퇴직금을 쓰고 융자를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학센터나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원에서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제가 실패를 해도 재조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운이 좋게 하나그룹의 회사를 매각한 뒤에 제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거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지역에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벌어들인 돈을 조금은 후배 창업자에게 도와주게 됐고 그러다 보니 지역에 있는 JB라는 도시가스 공급회사도 오픈이노베이션의 니즈가 많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만나게 해서 JB 벤처스가 되면서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저희 지역 창업 생태계를 바꿔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기관들도 제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통해서 성장하고 다시 또 지역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중심으로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창업할 시기에 항상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위기나 약점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화하려면 SO 전략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기회에서 찾는다고 하면 지역마다 특화된 그리고 강력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상훈 대표님 감사합니다.